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로젠제입니다 넥슨 아레나 앞에 와닌데요 오늘 여기서 마비네 쇼케이스가 있어가지고 표를 받으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표 할 수 있나요? 유저 분이요 저희 예매 문자가 하고 자 지금 제 배기표를 지금 47번을 받았고요 아 12시부터 여기 와서 주를 서야되고 1시 입장이에요 제가 제 친구 지인인 카트미알씨를 만날게요 그럼 어느 서버였지? 저 유저요 유저요 카트미알 자칫 써보셨어요? 뭉신이 없다 몇 시에 오시죠? 한 10시? 10시? 10시에서 몇 번이라고 하세요? 2번 2번? 그러면 앞에서 1번이 계시네요 마비노기 유저분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셨어 다 숨어서 마비노기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10시에 주를 서는 데가 여기는 좀 좁아가지고 다른 데로 옮겨가지고 주를 서올 것 같아요 아니 안녕하세요 혹시 일단 간단하게 어느 서버 누구신지 말씀해주세요 만돌린 서버 저 비눅이 잃었어요 되게 더운데 딱 봐도 블랙유저드가 네 괜찮으세요? 저희들이 줄 와서 한 번 입어요 보시면 몇 쪽에 아래나 들어가는 입장인데 줄을 따로 대기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줄보단 좀 더 확실하게 질서정연하게 하고 있네요 예전에는 그냥 바로 입구 앞에서부터 줄을 쭉 세웠었는데 제가 지금 1등으로 오신 분하고 한 번 잠깐 질문 삼아서 얘기를 해봤는데 시간이 9시 50분에 여기 오시대요 울프 서버라고 하시네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 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프리엘트입니다 마비노기에서는 만돌린 서버에 프리세아르라고 하고 예전에 마비노기 앗들리에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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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페 운영했다 운영했다 왜 했더니 왜 했어 패치는 형 공개하는데 패치는 형이요? 어떤 걸 알 것 같으세요? 일단은 뭐 전번에 카페에 올렸던 체인 관련 스킬 G21 제네레이션 새로운 거 올해 여름쯤에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아마 이번에 왠지 나올 것 같아요 딱 각이 오늘 딱 발표할 것 같다? 지금 최근에 또 자이언트 관련 개편 한 번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F개편 한 번 하지 않을까 아 너무 다들 자기 말만 하는 거 아니야 근데? 46번, 47번, 48번, 49번 안쪽에 웅팀장님이 같아요 저기 웅팀장님 저기 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어 안녕하세요 우와 사진을만 보다가 살 많이 빠지신 것 같아요 고생하시느라고 아 그래요?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혹시 사진 찍어도 될까요? 그럼요 이렇게 다 왔습니다 이게 있을 때 추첨만 할 수 있다면? 47번, 안쪽습니다 와우 자 참여 앨범은 이쪽에 있고 뒤쪽으로 가면요 뒤쪽으로 가면 이쪽에서 이벤트를 한다고 해서 안녕하세요 로젠넨TV에요 별지 다 한다고 해서 진짜 키홀 코스프를 하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찍으면 가운데 있는 여기서 키홀 사진이 나오네요 여기가 보니까 인형 뽑기에요 인형 뽑기 저거 생각해보니까 저번에 김장님이 입었던 거 아닌가 얼핏 보니까 기사단 노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 와 이 쪽 헤루인 노트를 줬어요 여러 가지 있는 거 같은데 근데 의외로 포켓볼이 되게 잘 잡혀요 엄청 꽉 잡혀 우리가 아는 그런 상점에서 하는 그런 게 아닌 거 같아요 보니까 일부러 좀 세게 쪼여 놓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아 갑자기 퍼거스 네 네 맞아요 요즘에는 장비 잘 뜨죠 아 잘 뜨죠 네 네 언제든 장비가 필요하면 또 와요 알죠 네 하하 진짜 퍼거스랑 잘 찍었네 엇 아나운서 20 ple completamente 이번에는 이벤트를 한 번에 다 suppl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쉬는 시간 가져가지고 뛰엄 뛰엄 나머지 마시는 것 같아요. 아미동기! 오케이! 혼자서는 잘 노는 놈입니다. 네? 혼자서는 잘 노는 놈!